동준이. 뇌사 판정 받게 될 것 같아. 당신이 의사야. 의사가 추정이라고 했잖아 추정. 그럼 살 수도 있다는 거잖아. 동준이가 장기 기증 서약을 했었어.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동준이한테 예전에 직접 들었어 내가. 그래서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. 동준이 뜻도 있고. 어려운 결정이지만. 우리가. 장기 기증에 동의를 해야 할 것 같아. 안 돼. 우리 동준이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. 이길 밖에는 없어. 안 돼 안 돼. 차라리 날 죽이고 해. 감쪽같은 내 새끼 몸에다가 왜 가를 대. 병실에 저러고 있는 내 새끼. 불쌍하고 애통해 죽겠는데 무슨 장기를 뺀다는 거냐고. 안 돼요 아버님. 우리 오빠 살아날 거예요. 그러지 마세요. 싫어 싫어 여보. 여보 나 싫어. 여보. 여보 싫어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여보 진짜. 안 돼. 여보 샌 tube. 안 돼. 안 돼. 안 돼.